한글자막 by 한효정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기분 좋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하고 캐릭터가 다르게 그때는 굉장히 재벌 2세면서 매력을 어필하려고 노력하는 남자였었고 지금 제가 맡은 역할은 사랑하면 안 되는 여자한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빠져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른 채 계속 표현을 안 하면서 잘해주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반대인 캐릭터라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유행어가 나오진 않았고요 뭐 이제 혹시 모르죠? 막판에 시청률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 급조라도 해서 머리가 타고 있어요라든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드라마에서 예쁜 오해영이 결혼식 전날 아무 말 없이 안 나와버리거든요 저를 배신 뭐 일단 예쁜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꼭 예쁘다는 게 얼굴이 예쁜 오해영이라고 어디에 있어있습니까? 마음이 예쁠 수도 있는 거고 예쁜 오해영을 코멘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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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